지오는 편식 없이 다 잘 먹나요? 네, 가리는 음식은 없어요 준서는 야채를 잘 안 먹어요 집에서 제가 좋은 것을 먹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특히 옥수수나 대두 같은 건 유전자 변형식품을 많이 수입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식재료나 간식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들어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해주면 좋을 텐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경기도 비유전자 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판매하는 비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대요 인증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포장지에 비유전자 변형식품이라는 표시가 된대요 소비자가 확실히 알아보기 쉽겠네요 학교 급식에도 비유전자 변형식품 인증 제품을 우선 납품하게 권장한다니 안심이죠 내년에 우리 준수와 지우도 초등학교 입학인데 정말 잘 됐네요 그러게요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 판매되는 비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경기도민의 식품에 대한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 경기도에서 생산을 보장하기 위함